카메라 하이랜드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아침 먹고 터미널로 이동해야 됩니다. 거리의 의구 리더 크리프탑 2포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크리프탑 3포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크리프탑 3포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하이랜드 파이바를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이바를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대인이에요. 첫 번째 침대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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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티켓 26. 네. 이게 티켓 너희. 오케이, 땡큐 갔다 왔어요 산지축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으 으 으 으 아 왜 하셨는데 도착 근데ました 치 Ridang이다 비가 많이 와서 4시가 걸려요 4시가 10시 반에 찍어있는지 4시 반 다 됐거든요 차가 엄청 유리네 엄청 유리하죠 왔더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호텔 가는게 걱정이죠 호텔 도착 호텔 도착했습니다 더 중요한건 밖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후딱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가 있네 메뉴나 좀 볼까 등섬 등섬 등섬팔 복수 밥 파야토스트 이런거 사네 근데 가격이 오우 엄청 비싸네 비싸다 커피도 우와 10년깃이야 그리고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가 7.5 8.5 8.8 9.8 오우 가격이 상당하네 오토바이 부대들이 그냥 뭘 여기가 처음 탐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하더라구요 윌리엄 카메론 그분 이름 따서 카메론 하일랜드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가 각종 채소 뭐 과일 이런 것들 만드는 곳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양국 집에 시절에 해가 쨍쨍 나네 비심들게 오다가 연대가 거의 없네 없어 없어 거기어랍니까 여기 뭐지 네 쿠토쿠포트에서 유일하게 연식당 나시고랭 우당 우당이 세우더라구요 팔린균 팔린균 탈른 NEWS bruk 맛있을텐데 사실 이렇게 잘가지는 않으면 확실히 먹겠습니다 야 싸운 밥 아 옥수수 뭐 나 많이 먹うん 사람이 지는 유일한 진우 clearer 좌측 나와 업무owment 속 나 여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맛있는 거 봐 들이아냄새 황나냄새